여러분, 오늘 즐거웠어요? 정말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제가 일본에... 오랜만에 일본에 왔는데 이전에 더 밝게 즐거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한 말씀 좋아요? 감사합니다 여러분은... 오늘... 제 것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귀여워 다음은 우진 네 안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? 아무튼 안 사시는... 아 뭐지? 이렇게 오사까지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네, 가까이 왔으신 분은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 행복하셨나요? 오늘부터 이렇게 마지막 곡으로 끝나게 됐지만 그래도 저희 다음에는 더 좋은 곡으로 다시 한 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셔서 오늘 마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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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들과 Hanno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첫 콘서트잖아요 저희 첫 콘서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주셔서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来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즐겁게 공연하고 가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주신 분들 덕분에 행복한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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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함께 즐거운 공연저 كان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Have a crescent concert desde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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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이제 한국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신다고 아 맞네 맞습니다 질문이 있을때는 한국어 공부가 있을때는 한국어 공부가 있을때는 한국어 공부가 있을때는요? 오늘 늦게까지 너무너무 권익 많으셨구요 어선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고 입고 저희가 진짜 약속드릴 수 있는거는 다음 콘서트는 더 재미있게 계속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거구요 한가지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콘서트에는 더 좋은 스테이지를 보여줍니다 약속입니다 고마워요 약속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하이웃이었습니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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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지금까지 지하이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울의 대화 화이팅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울의 대화 이맘만의 지혜의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즐거웠어요 안녕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